가수 영탁이 두 번째 정규 앨범 폼, FOM 발매를 앞두고 수록곡의 일부를 담은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탁은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 팍스튜디오에 영탁 2집 정규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 1분의 1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맛보기로 신곡을 소개했다. 영상 속 영탁은 노래 장르별로 각기 다른 모습과 분위기를 연출하며 곡의 매력을 강조했다. 이번 영상에는 누디스코 폼, 알비 발라드 이별해, 예쁘게, 팝트로트 가, 포크 돌아가네, 댄스 풀리나 등 총 5곡이 담겨 있다. 영탁은 4달 1일 폼을 발매한 뒤 25일부터 전국 7개 도시를 돌며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탁쇼이 탁스월드를 진행한다. 영탁은 4달 10초로 포크 아이오이 탁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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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쇼의 탁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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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쇼.